저희는 세븐틴! 안녕하세요! 세븐틴입니다! 캐럿 여러분, 잘 지내고 계시나요? 네, 저희는 요즘 투어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. 공연을 하다 보면 이 열기를 전세계 모든 캐럿분들과 함께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맞아요. 공연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저희와 함께 하고 싶을 거예요. 그래서 전세계 캐럿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제가 선물 같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. 바로 세븐틴 투어 FOLLOW THE JAPAN HOKUOKA 공연을 라이브 뷰잉으로 준비했습니다. 네, 12월 16일 라이브 뷰잉을 통해서 전세계 극장에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. 네, 전세계 캐럿분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너무 설레는데요. 자, 그러면 현장의 감동을 생생히 큰 스크린으로 함께 즐기는 방법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, 보노씨? 예외 정보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. 네, 그럼 12월 16일 다같이 극장에서 만나요. 안녕! 안녕! opportunity 산업재그 ните Moore 산업재그 산업재그 산업재그 1996 산업재그